고지만 안 부르면 돼요 이거 진짜 좀 자기가 한 클래스가 안 맞으면 안 통하면은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안되면 뭐 어쩔 수 없는거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욕할 일은 없죠 아 좀 속상하긴 해도 맘에 매일 바람이 높은 시간에 불쾌하는 중 음 뺏뺏뺏뺏 살았다 살았다 아 나이스 목표 잠연히 gu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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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guy guy 나이스 나이스 가게 나이스 가게 가게 와 아니 아 뭐 힐 양도 1대야 아 안죽죠 여러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아 뭐야 어 나 죽겠으려다 들어와 들어와 어 아 아 놀랐네요 4초 아 뭐 거의 뭐 1타입이죠 힐링 1타입 죽어가지고 힐링이 좀 줄었는데 10초 아 뭐 좀 나왔네 1타입 1타입 3타입 흐흫 점수 1대 0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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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거의 뭐 제가 캐리안 저랑 겐님? 어 10킬인데 10킬 10킬 별가 없네요 퍼리 차이시는 어휴.. 아, 맛위도우 이제 가자! 아예 없죠? 2붕 있어 없죠? 야, 16킬 오케이 아, 다 잘하네 이번에 다 잘하네 좋습니다 아, 네 네 아, 라인 잘했네 아, 라인 잘했네 근데 라인 뒤에서 제가 계속, 어, 추가 뒤를 넣었기 때문에